어디냐 위치 말고 그 머서너리인가 정보 몇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공개했나봐요 10분이라 이게 위치인거죠? 위치인건가 네크로맨서인건가 그냥? 위치라고 써져있네 어 또 새로운 보스다 그치? 매번 공개될때마다 저렇게 새로운 보스들 나오는거 좀 좋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탄 로저스 게임 디렉터인 Path of Exile 2 그리고 오늘은 위치에 대해 얘기할거에요 보니깐 EDI 아래 스킬 여기 아래 보니깐 위치은 분명히 그 클래스에 맞춰서 어 뭐가 좀 맞네요? 소환수는 직접 소환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섹터가 또한 스피릿을 보내야 할거에요 어떤 위치에만 원하실거에요 스피릿 바르 여기 아래 보니깐 스킬 스킬은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스킬 스킬은 여기 아래 보니깐 스킬은 스킬을 선택할거에요 아 잠깐만요 어디로 내가 도망가야 여기 이것저것 볼 수 있을까 여기 있으면 미니리도 죽으면, 미니리도 없을때, 미니리도 다시 죽으려고 합니다. 다음 과정에서 미니리도 돌아올 때, 미니리도 돌아올 때까지. 미니리도 다시 전환하고, 받는 자리에서 유지하는 버튼을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이제 미니리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명령으로 바뀌는 것이죠. 체력자로 가자고? 오케이 소환하는 요고 대신에 명령 스킬을 좀 만든 건가? 1위는 원래 있던 거니까 그래서 인펙션을 계속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미니언을 입을 때 미니언을 입을 때 미니언을 입을 때 각각 흔한 적을 입을 때 계속 입을 때 아멘의 스토빈을 입을 때 이따처럼 감염된 몬스터를 또 뽑으면 개가 또 옮기고 막 그런 식으로 입을 때 만약 미니언을 입을 때 에센스 트랜을 입을 때 이게 진짜 죽을 때 if you don't come back to life if they die but they feel it tough and can bolster your mini numbers 투해자는 WSD 이동이랑 기존의 마우스 이동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조작법이 하나 더 생기고 있습니다. 시폭 대신 해골폭이네? 골폭 같은 거네 이건? 이 버스는? 검은 인지케터가 보면 스킬을 사용하여 민요인이 부어온다. 이 버스의 원작들은? 이 버스의 원작들은? 이 버스의 원작들은? 이 버스의 원작들은? 카리언 크롬입니다. 이 버스의 원작들은? 이 버스는? 이런 버스의 원작들은? 이런 버스의 원작들은? 기본으로 가라니까 그 모양이inksба participar 이동 chloride 2대별이였군요. 나머지 뼈가 부들 종류가 많이 생겼네. 뼈다구들 종류가 많이 생겼네. 지금 사용한 건 Pain Offering, 모든 미니언이 더 빠르게 충격할 수 있어. 근데 못 오기 없는 걸까? 지금 보면... B.O.E.1에 있는 못 오기 스킬 있죠? 시체뿜는... 아 시신 없이 소환할 수 있는 슈퍼 좀비가 있대요. 저저린 못 오기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겠지? 굳이 시진 없어도 소환할 수 있는 소환술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독이 없는 것 같아요 골렘? 골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 보여주는 걸로는 해골만 보여주고 있긴 한데 해골이 여러가지 나오는 것은 디아포에도 있잖아 약간 그거 사용한 것 같은데 스파르딘, 인패러, 스파르딘, 인패러 다양한 가능성들도 있고, 아주 힘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이 더 좋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소환술의 잼입니다 영혼을 포획해서 소환술을 불렀다 요거는 이제 망령이네요. 망령. 약간 점유 방식이라 그 대신 소환소를 좀 줄이는 거구나. 망령을 뽑으려면 원기라는 만화 말고 점유 방식. 근데 요거는 좀 좋은 듯? 점유 방식으로 가는 거. 그 대신 이제 피웨이 원에 있었던 조폭네크. 막 바글바글 몇십마리 뽑고 요런 것은 힘들긴 하겠다. 아니면 뭐 이제 호스트 늘리는 템이 더 있거나 그러겠지만 일단 자연방으로는 어느정도 전해져 있다는 거네. 망령이 좀 인기 많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거의 좀 보스급은 아닌데 엘리트 같은 몬스터들 망령으로 되는 거 보면 망령이 인기 많아. 이것도 새로운 보스. 새로운 보스 많이 보여줬다. 오우 개아픈데? 어 그러게. 애 키타바 같네. 스킬도 그렇고. 얘는 완전히 키타바 포지션인가 보다. 스킬 쓰는 게. 어 오타바 역할인데? 봐봐. 애들 녹는 거 보여요? 상단에. 왼쪽 상단에 보면. 얘네들 녹기는 진짜 많이 녹는데. 뽑히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하네요. 취소할게요. 안 뽑히네. 어느 순간 딱. 한 번에 뽑히네. 딜러스 좀 있겠다. 다시 뽑는데 한. 2, 3초?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저게 나중 되면 진짜 거슬릴 거란 말이지. 애들이 물모 밀면. 저게 나중. 여기도 보면. 클레릭. 리버. 메이지. 종류 자체는 좀 많은데. 거기에 보조잼 끼면 또 다를 거고. 저 뼈가. 뼈 스킬이. 저같은 스탱으로 쌓이는 거 보니까 뭔가 디버프지 않을까? 저런 채널링 스킬들은. 쓰읍. 안 쓸 거 같긴함. 세 번째 플러스 스킬. 이것도. 쓰읍. 새로 나온 거 같아요. 기존에 영상 그동안 공개됐던 거 중에서는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느낌상. 독관련된 거 아닐까? 나는 이 시스템이 제일 해보고 싶어요. 바뀐 잼 링크. 색채랑 링크 없는 거. 좋다면 좋은 거고. 슴슴하다면 좀 슴슴한 거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PO의 좀 색깔이었거든요. 저게 아예 없어지는 거라. 어쨌든 홈. 홈만 뚫리면. 홈도 약간 해금 방식이잖아요. 누구나. 육링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게. 홈 링크랑 홈색이 빠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스킬. 트리 찍는 거랑 똑같은 시스템인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UI만 이렇게 했다 뿐이지. 라스테 폭에 있는. 스킬. 이어지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UI를. 딱 이렇게 바꾸면 똑같아. 그것도. COC처럼. 연결된. 그. 트리거. 스킬. 트리 찍는 거 있고. 스킬 자체가 완전히. 컨버트 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라스테 폭이.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대중적인. 그쵸. 이렇게 하면. 대중적. 대중적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PUE1 보다는 쉽겠지. PUE1에서. 뉴비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그거잖아요. 잼 링크 시스템 이해하는 거.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처음에. 시스템을 아예 모를 때는. 그 링크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할 때가 정말 많아. 나도 그랬고. 다른 뉴비방송들 보면. 그. 소켓 링크. 자체가. 바로. 안 받아들여져.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요. 다른 게임이 없는 거라서. 근데 또. 진짜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지한 난이도인가. 싶기도 하고. 어려워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6월달에. 클벤을 했다던데. 알파. 알파 라고 해야 되잖아. 선택받은 자들만 하는. 엠바고가. 풀린 건가. 테스트. 테스터들. 엠바고가. 오늘. 오늘 풀린 거야? 종씸. 총 너무 웃음벨 아니냐? 총 지랄 맞은 것 봐. 저게 오히려 더. POE스러운 것 같아. 약간. POE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스킬을. 일반적이지 않게. 사람들이 만들잖아.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패시브 트리든. 뭐. 서포트 잼이든. 껴가지고. 아마 저것도. 그런 느낌으로. 한거우지 않을까요? 어. 이제 한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한 명이. 이렇게. POE 이거. 패시브 트리를 보고 있으면. 보여? 이걸 지금. 따라가는 거. 강제로 따라가기 당하는 거. 강제로 따라가기. 카우치코음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여기서 보면. 네크가. 아까. 테스트. 공개 영상에 비. 비. 보스잡을 때. 해골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해골이. 세 마리 밖에. 유지가 안돼. 이거 생각보다. 해골 유지 잘 안될 것 같아. 와. 여기는. 그. 트리스트럼 같다. 이제 보니까. 이. 아고니. 같은 애들이. 여러 마리 있네. 그쵸. 퇴골만 있는 게 아니네요. 정보창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때요. 원이랑 비교해서.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별 차이 없는 것 같지. 원이랑 뭐. 다른 점 못 느끼. 그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 그니까. 아이콘이 좀 생겼다 정도. 음. 어. 아. 야. 잠깐만. 이거 능력치를. 지금 바꿀 수가 있네. 에. 야. 이거 원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대진 수치가 낮다. 아니. 그래도 좋은데. 쓸먹는 거 좀 깎을 수 있잖아. 민맥싱 더 빡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번에 밀린 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요 시스템 때문에. 카우치코옵 테스트를. 하려고. 미른 거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지금. 어렉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 타이밍에 지금. 이 카우치코옵이. 정보가 풀렸고. 테스트가 들어간 거 보면.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없네요. 어제. 엠바고가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complicated 비상기가 없고. 꺄사하나. 조금 portraits좋아서. 창조 중 gelmiştest 한번이. геро체의 자기. arning을 해? 치즈니아 알기. 그리고 피어 restrictions.